안녕하세요. 또선생입니다. 자, 또선생 수능 영어, 이번에는 점진적 독해입니다. 점진적 독해 OT 영상이 될 텐데, 이 점진적 독해에 대해서 이게 어떤 강좌지, 어떤 강의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자, 한번 보시면 점진적이란 말이 뭐예요? 점점점 늘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제 커리큘럼에 기초독해가 있었어요. 제 점진적 독해 앞에는 제가 이미 업로드가 돼 있을 텐데 강좌가, 기초독해 강좌가 있어요. 근데 그 기초독해 강좌가 총 10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강의에서는 정말 영어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구분이 조금 어렵고, 특히 동사나 명사, 이런 품사도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영어의 기초를 강의해드리는 게 기초독해 강좌였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 독해입니다. 자, 점진적 독해 다음 강좌가 문제풀이 강좌가 될 텐데, 기초독해와 문제풀이 사이에 점진적 독해 강좌를 넣었어요. 제가 점진적 독해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점진적 독해라는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이 결국 수능 시험장에서 고3 평가원 수능 시험에 나오는 문장을 독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초독해에 있는 단어들이 너무 쉬워요. 지나치게 문장들이 짧고, 단어들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기초독해 강좌만 듣는다고 해서, 수능 영어에 나오는 난이도의 문장들이 독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문제풀이기 전에 점진적 독해를 넣었는데, 점진적 독해의 목표는, 수능 난이도를 독해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합니다. 즉, 수능 문제에 나오는 문장들을 독해를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험장에서 성패를 가르겠죠. 그래서 평권에서 평권 6월, 9월 수능, 그 문장들이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독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겠죠. 독해의 기초가 부족하고, 아, 독해를 좀 하고 싶은데, 동사를 못 찾겠고, 이런 학생들한테는, 수능 수준의 독해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문장은 크게 필수 성분과 수식어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제가 수식어를 거품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기초 독해를 본 학생들은 1, 2, 3, 4, 5형식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죠. 거기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문장의 필수 성분들을 위주로 제가 기초 독해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근데 이번 강좌는 점진적 독해의 핵심은 수식어예요. 즉, 거품들이 붙어서, 여러분, 아무리 긴 문장도, 여러분, 수능 문제 풀다 보면 막 두 줄짜리, 세 줄짜리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그래봤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문장이 왜 이렇게 길어요? 할 텐데, 이런 수식어들, 거품들이 껴서 문장이 길어져요. 자, 그래서 제가 점진적 독해가, 왜 점진적 독해냐면, 짧은 문장부터 긴 문장으로 점점 길어지는 독해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평권의 두 줄짜리, 세 줄짜리, 이 긴 문장부터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서 거품을 싹 다 드러낼 거예요. 이 수식어, 거품들이 다 드러내고, 문장의 필수 성분들, 문장의 뼈대들,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 뼈대들만 있는 짧은 문장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점점점 문장이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점점 길어진다고 해서 점진적 독해거든요. 자, 이거를 계속 반복 학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처음에 짧은 문장, 어? 나 이 정도 독해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여기에 저희가 거품, 살을 한 번 더 추가해봅시다. 요거 한 번 해볼래요? 하면 또 할 수 있어. 그럼 여기에 한 번 더 추가해봅시다. 이렇게 점점점 문장이 길어질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 수능 시험장에서 보는 정말 긴 문장이 보일 건데, 이거를 저와 함께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이제 긴 문장 보더라도, 어? 문장의 필수 성분 뻔하지. 어? 거기에 이런 거품들이 껴서 이렇게 문장이 길어졌구나. 자연스럽게 독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강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거품이라고 표현했죠? 수식어예요. 거품 1번 전치사구, 거품 2번 부사, 거품 3번 관계들, 거품 4번 분사, 이런 수식구들, 거품들을 먼저 설명해야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의 필수 성분들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주어, 동사, 주어, 목적어, 보호에 들어가는 명사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동명사도 준동사로서 같이 설명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실전 적용이에요. 사실 다른 독해 강좌들에 비해서 문법적 설명을 많이 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독해 영상이니까요. 앞에 제가 기초독해를 들었다면 너무 좋겠지만, 기초독해를 굳이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1, 2, 3, 4, 5 형식에 대한 기본적 개념만 있으면, 이 거품들과 명사절 투부정사, 동명사를 위주로 설명을 하고요. 실전 적용이라고 제가 그냥 평권 올해 2025학년도 6월, 9월 문제들, 그리고 2024학년도 수능 문제들 가지고, 아예 문장 통째로 전부 다 볼 거예요. 한 문장도 안 빼놓고, 이까지 저희가 같이 연습을 학습을 하고, 여기에 있는 실전 적용 볼륨이, 이 교재 보시면 뒤에 볼륨이 크거든요. 한 문제를 통째로 한 문장도 빠짐없이 독해를 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 얘네들 가지고 다 독해드릴 거예요. 이거 학습하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최신 문제들, 내가 한 문제 전부 다 독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해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OT 영상이다 보니까, 가볍게 한 문제 가지고 설명을 좀 할게요. 2024학년도 수능 23번 제목 문제에 나오는 한 문장이에요. 자, 이 문장 한번 독해해 볼래요? 자, 이게 독해가 잘 되는 학생들은 독해가 어느 정도 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지금 독해가 조금 어려운 학생들은, 이 문제가 독해가 안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동사 한번 찾아볼래요? 자, 독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어, 얘가 특히 단어도 좀 안 되면, 얘도 좀 동사같이 생겼고, 어, 프로바이드 얘가 동사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 쌤 리워드 얘가 보상하다, 얘가 동사 아니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 단어가 조금 되고, 독해가 좀 되는 학생들은, 어, 페이스가 직면 단어라는, 독해라는 뜻이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 동사 구분이 안 돼. 그러면 동사가 뭔지 모른다는 거는, 주어도 구분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문장의 뼈대, 필수성분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문장부터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 독해라고 했죠?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자, 이 문장부터 할 거예요. 자, 제가 밑에 모를 만한 단어들은 다 띄워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 단어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독해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단어들은 제가 밑에다가 다 띄워드릴 거예요. 여러분, 교재 밑에 보면 단어 다 들어가 있죠? 자, 단어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독해 연습을 한 번 해보자 이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이 문장에서, 필수성분들,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구분 한 번 해보세요. 고! 자, 한 번 해봅시다. 이 문장의 주어 뭐예요? 매니저스, 얘가 주어죠. 그렇지. 이 문장의 동사가 뭐예요? 그렇지. 페이스가 직면하다라고, 얼굴 말고, 얼굴이란 명사 뜻 말고, 페이스가 직면하다는 동사가 돼요. 자, 페이스가 동사죠. 그러면 매니저들이 직면했다. 어디에 직면했다? 마켓 인센티브, 시장 인센티브에 직면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삼형식 문장이에요. 자, 이 정도는 다 독해할 수 있겠죠? 잘 봐요. 여기서 이제 거품이 껴서 문장이 조금 길어질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릴 거라고. 자, 이제 이 문장 독해 보세요. 고! 자, 한 번 봐요. 이 문장, 동사 뭐예요? 그렇지. 이미 해봐서 안다고. 이제 이 문장의 동사가 페이스라는 걸 알아. 그럼 뒤에 있는 마켓 인센티브가 뭐였어? 목적어야. 어, 이 문장의 주어는 여전히 뭐였어? 매니저스가 되겠죠. 그러면 앞의 문장이랑 뭐가 달라요? 이 매니저스란 주어랑 페이스란 동사 아까는 붙어있었는데 이 사이에 뭐가 꼈다? 주어, 동사 사이에 전치사, 구라는 거품이 수직 어구가 한 개 껴서 주어랑 동사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고 문장이 조금 더 길어졌다.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매니저들인데 그냥 매니저들이 아니고 오브 뜻 알죠? 뭐, 뭐, 의잖아. 뭐, 의 매니저라는 거야? 자연, 자원의, 즉 천연, 자원의 매니저들은 직면했다. 자, 마켓 인센티브에 직면했다. 자, 이 정도 조금 더 길어지면 독해할 수 있겠죠? 자, 잘 봐요. 이제 여기에 거품을 한 번 더 붙여 볼 거예요. 이렇게 문장들이 점점 길어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독해할 수 있어요. 이 문장 한 번 독해 볼래요? 자, 여전히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그치, 매니저스 얘가 주어예요. 근데 아까 봤던 전치사, 구가 하나 껴있었고 여전히 동사는 페이스고 마켓 인센티브가 목적어였어. 자, 근데 앞 문장이랑 뭐가 달라요? 뭐가 하나 꼈다. 그치, 여기 typically 얘가 부사예요. 우리 거품 2번이 부사거든. 거품 1번 전치사, 구, 거품 2번 부사가 껴서 얘가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이런 뜻이라서 문장이 조금 더 길어졌죠. 근데 해석은 똑같아. 천연자원의 관리자들은 마켓 인센티브에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직면한다. 이렇게 문장이 조금 더 길어지고 해석이 조금 길어졌는데 여전히 문장의 필수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그대로라고 뭐가 1번 전치사, 구가 꼈다. 2번 부사가 껴서 조금 길어진 거예요. 자, 이해되죠? 이런 걸 학습할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길어질 거야. 자, 이 문장 독해보세요. 잘 봐요. 여전히 주어는 뭐야? 그렇지, 매니저스가 주어야. 여전히 동사는 뭐야? 페이스가 동사야. 여전히 목적어는 뭐다? 마켓 인센티브에가 목적어로. 그러면 중간에 전치사, 구, 거품 1번이었죠? 2번 부사가 껴있었죠? 자,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 여전히 사명식인데 이번엔 또 뭐가 낀 거야? 이 마켓 인센티브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관계절이 낀 거야. 이 대절은 앞에 있는 이 인센티브를 꾸며주는 절이야. 그래서 얘가 거품 3번 관계절이에요. 관계절에 대한 설명, 이건 좀 나중에 해드릴게요. 인센티브인데 그게 뭐냐면 제공해준대, 재정적 보상을 제공해주는 마켓 인센티브에 직면한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전히 이 문장의 뼈대, 필수성분은 뭐다?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이해되죠? 자, 배웠으니까. 거품 1번 전치사, 구, 거품 2번 부사, 거품 3번 관계절이. 이렇게 껴서 문장이 길어졌다. 자, 이해됐죠?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시켜봅시다. 자, 아까 처음 해봤던 그 문장이에요. 이제 이게 독해가 된다고. 이게 평권 수능에 나온 문장 원문이라고. 이 문장 완벽하게 독해보세요. 고! 자, 해봅시다. 여전히 이 문장이 주어는 뭐다? 매니저스 얘가 주어야. 그쵸? 이 문장이 여전히 동사는 뭐다? 페이스 얘가 동사고. 이 문장에 나머지 하나 필수성분 뭐였다? 그렇지, 마켓 인센티브. 얘가 목적어였다. 이 문장 여전히 사명식이었어. 근데 거품이 먹혔다. 1번 전치사, 구. 매니저들인데 어떤 매니저들? 천연 자원의 매니저들은 그냥 직면한다고, 그냥 직면하는 게 아니고 거품 2번. 어떻게?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직면한대. 거품 2번 부사. 이해됐죠? 뭐해? 마켓 인센티브에 직면하는데 그 마켓 인센티브가 뭐냐면 제공해준대. 재정적 안정을. 관계절. 거품 3번. 그리고 하나 더 붙였잖아. 아까 앞에 문장에 비해서. 뭐가 붙었다? 폴 전치사, 구. 거품 1번 하나 더 붙었네. 그 이용을 위한.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연 자원 관리자들은 천연 자원 관리자들은 그 이용을 위한, 이용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제공해주는 마켓 인센티브에 일반적으로 직면한다. 완벽한 해석이라고. 이 문장 이렇게 길어졌는데 여전히 뭐다? 주어, 동사, 목적어, 사명식의 필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긴 문장이 이해되죠? 이 문장. 처음에는 독해가 안 됐잖아요. 처음 보여드렸을 때. 근데 제가 어떻게 왔어요? 필수 성분인 얘네부터 거품 한 개 끼고, 거품 하나 더 끼고, 거품 하나 더 끼고, 거품 하나 더 끼어서 해석이 되잖아요. 이걸 계속 반복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이 문장 봐도 긴장되지 않아요. 왜? 그래봤자 필수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하나씩 있을 거고 거기에 수십 구둘이 껴있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이게 점진적 독해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해드릴 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 어느 날 독해가 되고 어느 날 독해가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1, 2, 3, 4, 5, 0씩 이런 걸로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용어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독해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얘기했죠? 제가 유튜브를 8년 동안 했었잖아요. 제 유튜브에 이 점진적 독해 강의 영상들을 많이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몇백만 회예요. 근데 거기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 정말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독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정말 딱 하나요. 점진적 독해의 목표는 수능 난이도를 독해할 수 있도록 수능에 나오는 문장들을 독해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 있는 문장들 그대로 가져다 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열심히 학습하신다면 제가 시킨 거 꾸준히 잘 따라와주신다면 이 정도 독해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티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바로 1강 전치사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1강에서 뵙겠습니다.